안녕하세요. 저희는 장르만 로맨스 팀이에요. 팀이에요. 여러분 드디어 장르만 로맨스 예매가 오픈되었습니다. 외쳐! 예매 오픈! 케미 폭발, 유쾌한 말만 무비, 장르만 로맨스 개봉! 많이 기다리셨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드디어 예매가 오픈된 장르만 로맨스를 예매하시고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예매 인증샷을 SNS에 업로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볼수록 빠져드는 매력적인 캐릭터들의 보라역현 사생활! 정신없이 웃다가도 보고 나면 따뜻한 메시지까지 전해드리는 영화니까요. 지금 바로 예매하러 달려가 주실 거죠? 11월 17일 극장에서 만나요! 관객 여러분 17일 날 꼭 만나요! 안녕! 짠내 폭발, 케미 폭발, 환장하게 꾸였다! 호라이어티한 사생활 개봉박두! 류승용, 오나라, 김희원, 이유영, 장르만 로맨스! 11월 17일 대개봉!